식사를 했습니까? 자 교과서 18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제 2장에 등기부를 배우고 있거든요. 등기부를 배우면 열람 발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은 보세요. 26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상 증명서의 열람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내놨어요. 1번에 1번에 일어났죠. 누구든지 등기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묶어보면 1번 2번은 답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1번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고 열람을 말하고 있고 2번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다? 발급. 그러면 핵심은 등기 기록이거든. 그럼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 받을 수 뭐다 있다. 고려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번호를 붙여 볼게요. 여기가 몇 번이다? 1번. 여기가 뭐다? 2번. 여기가 뭐다? 3번. 그럼 결론은 하나는 등기 기록이고 나머지라 나머지. 나머지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법에는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이제 본 시험에는 옛날에 이래 놓은 게 있어요. 맞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을 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결론은 이게 하나고 나머지거든. 그 나머지가 나오면 전부 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된다. 열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요렇게 나와 있거든. 등기 기록의 열람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러면 O다? X다? X.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등기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여기 보면은 함께 신청이거든. 그럼 요 4개죠.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이거든. 이거는 늙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단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자 그럼 잠깐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 문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지난주에 봤을 때 출제위원이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손상복구를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럴 때 보존 이래 놓으면은 이 두 개를 구분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줄만. 여기는 이제 읽어보세요. 시라. 등기부. 이거는 뭐다? 신청정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이했죠? 돼. 그러면 등기부가 중요하다. 신청서가 중요하다. 등기부.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뭐다? 등기부. 이게 등기부의 무슨 서류? 부속 서류. 여기도 역시 뭐다? 등기부. 뭐다? 신청서. 이 뒷글자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등기부냐? 다시. 1, 2, 3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면 등기부와 뭐다? 신청서. 이래 버리면 되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그럴 리는 없는데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나오거든. 그럼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뭐냐? 이래 하면 아까 전에 광희의 등기부,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목록, 매매목록 있었다? 없었다? 이게 등기부의 부속 서류입니다. 그럼 출제의 유언이 이 용어를 안 쓰고 이 용어를 쓰더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구별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손상복구거든. 멸실방지처분권이거든. 이거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이걸 아랫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거야. 역시 여기도 하나가 무슨 법? 등기부. 하나가 무슨 서류? 신청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두 개로만 나누기만 나누면 되는 거라. 항상 등기부가 중요하다. 신청서가 중요하다. 등기부.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하는 거라. 장자죠. 장자. 이거는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거다. 그래 딱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열람 발급이거든. 이때는 여기서는 등기기록이지.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럴 때 사실은 같은 말인데 엄격히 말하면 틀려요. 등기부는 말 그대로 컴퓨터 기계를 말하는 거라. 컴퓨터 기계.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다. 안 되어있다. 이 컴퓨터 본체 있죠. 이게 등기부예요. 그러면 이 속에 이 속에 이 속에 이 한 장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 한 장 있다. 이 한 장에 기록된 내용 있죠. 이게 등기기록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말할 때는 등기부. 하나를 말할 때는 뭐다? 등기기록. 우리가 등기부를 열람 발급받을 때는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고 100번지를 열람 발급받는 거지. 대한민국 전체의 등기부를 한꺼번에 열람 발급받는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지. 그걸 딱 받아들이세요. 그럼 여기서 이 등기기록이 하나입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나머지. 우리 법에는 이 두 개밖에 규정이 없어. 그런데 시험문제에 이게 출제를 한 거예요. 이게 출제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결론입니다. 등기기록. 나머지가 기타서류예요. 나머지가 기타서류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마다 있다. 이거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된다. 열람은 안 된다. 그럼 우리 법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또 법의 규정이 없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할 때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열람을 신청할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된다, 해야 돼. 그래 딱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개는 외워져 있다, 안 외워져 있다, 외워져 있다. 여기서 이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공동담보목록, 전세목록. 오케이? 이거는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발급하는 거라. 됐죠? 그래 딱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죠. 27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봅니다. 여기서 폐쇄한 등기기록이거든 그냥 위에다가 등기기록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답은 결론은 같습니다. 등기기록은 현재 사용하는 등기보고 폐쇄 등기기록은 말 그대로 창구에 있는 폐쇄 등기기록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는 발소상품 등기상 여기만 딱 칩니다. 전부 증명서만 발급한다. 오더와이다? 잠깐만. 우리는 전부 증명서가 있고 일부 증명서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폐쇄 등기기록도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데 되는데 발급을 받을 때, 발급을 받을 때는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되는 거라. 그러면 전부 증명서는 등본입니다. 등본. 일부 증명서는 초본입니다. 초본. 우리는 요즘에는 초본, 등본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함께만 딱 하면 되죠. 앞에 네 개는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맞죠? 네. 그다음에 이 3번을 조심해서 보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일동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오덱스다. 이 문구는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거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딱 받아들여 있어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입니다. 여러분, 101동의 표제부가 있고 1701호의 표제부 갚고 얼구가 있답다. 그럴 때 우리가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는 101동 1701호를 발급받지. 맞아요? 그럼 이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럼 이게 일동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의 표제부 갚고 얼구가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동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의 표제부 갚고 얼구가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여기서 이래 합니다. 일동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의 표제부 갚고 얼구를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래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은 상식으로 붙여요. 등기가, 등기가 마칠 때까지라는 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냐, 이 말이다. 그럼 발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래 나와 있죠.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사항을 표시해서는 발급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이 들어갔다는 말은 발급받은 사람은 조금 있으면 등기가 끝나면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발급받았다, 모르고 발급받았다? 알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안 된다, 열라. 그럼 여기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이 28번으로 갑니다.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거든. 이것만 딱 하면 되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다, 와이다? 5다, 두 번째.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자, 봅니다. 등기간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마친 때부터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게 접수한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해 이런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러면 5다, X다. X.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있다. 잠깐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 가지만 딱 기억해볼게요. 세 가지만 해봅니다. 처음은 쉽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임차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쉬운 거고 이건 난이도가 한 칸 높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겁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이 있고 만료된 후가 있어요.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해 이런 등기를 할 수 없다. 없다 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권리는 기간 중에 이전할 수 있고 기간 중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 기간이 끝났다면 권리는 소멸하고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서 좀 전에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거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고 없는 거지. 그럼 이전할 수는 싫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조심해 두면 되고. 그럼 이거는 답입니다. 모든 권리는 기간 중에 이전을 하는데 기간이 끝나야 이전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럼 그것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다. 그럼 이 말을 풀이하면 이 말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핵심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전세기간이 끝나야 돌려받는다. 끝나기 전에 돌려받는다. 끝나야 돌려받는다. 그럼 답은 이겁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수 뭐다 있다. 여러분. 그럼 이전할 때는 양도액.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니까 양도액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말소된 등기에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예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낙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5X다. X. 그럼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출제인이 시험 문제될 때 난이도를 조정을 해보면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개를 배우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말소된기, 말소회복의 등기, 권리의 변경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되는 게 2개가 있거죠. 그게 하나가 판결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직권이에요. 직권. 그럼 이거 한 번 말해봅시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이 3개라. 그러면 시험에 낼 때 각도는 3가지를 해볼게요. 하나는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전부하여야 한다. 어떤 와이다? 이러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전부하여야 한다. 이래 시험이 되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럼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을 차단하는 게 시험 문제지. 맞죠? 그럼 이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말소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권리의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을 차단하는 게 시험 문제지. 맞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갑, 얼, 병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얼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얼이 전세권자입니다. 얼이 전세권자입니다. 1억입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1의 뭐다? 1, 전세의 저당.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갑하고 얼하고 한 거예요. 이거는 얼하고 병하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전세기간이 끝났어. 전세기간이 끝났다면 이거 지우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우면 이것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성관계인이다? 이해완. 그러면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 하나. 여기서 이해관계인을 해결했죠. 자, 이왕행거. 여기서 이왕행거 세 가지를 딱 합니다. 난이도를 쉬운 거라 합니다. 쉬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What the way is that? 이거는 난이도가 하. 난이도를 중으로 올립니다. 중으로 올립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한다. What the way is that? 무슨 말소? 직권말소.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가 아니라 무슨 말소? 직권. 이거는 난이도가 중, 난이도가 상입니다. 상입니다. 말소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What the way is that? 이게 난이도가 상이다. 법조문은 마지막이 법조문이에요. 그럼 시험제 놓을 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다. 오늘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통과를 하고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 두 개에서 해결했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만 공부하면 되거든.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한다. What the way is that? 오! 그럼 시험에 털릴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What the way is that? 오! 안으면 각한다. What the way is that? X. 안으면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 한다. 그럼 이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공부할 때는 답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답니다. 판결서를 갖고 말소등기를 할 때 맞아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별도로 들고 가야 돼 안 가죠? 가야 돼. 그럼 판결서를 갖고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판결서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해야 돼. 이해했어요? 돼. 그러면 이제 공부는 끝난 거예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것만 딱 줄 거면 되죠. 등기신청서는 법 간에 발부한 영장에 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러면 O다.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글자 못 알아보겠다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기숙에서 들어야지. 맞다, 맞다. 법관이 발부한 명령이나 다시 할게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또는 영장 이걸 귀로 들으는 거지. 글자를 보는 것도 아니지. 맞다, 맞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통과. G- Q- Q- Q-